축구하기 좋은 날이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딱 좋죠 형. 너무 좋다. 강훈아. 네 형. 축구하기도 딱 좋은 날이고. 그렇죠. 축구하기도 좋습니다. 아니 이 날씨에 딱 축구를 했어야 되는데. 강훈아. 예 형. 다운폼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옆에. 어디 빠져나갔냐 아침에. 있어요. 하다 보니까. 아침에 어디 빠져나온 거 같은데. 이렇게 해갖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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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김카페. 강훈이 저기 뭐 광고 찍은 거 혹시 보셨어요. 오빠인데. 강훈이 차에서 운전하면서 춤추는 광고. 춤을 춰 봐요. 춤을 춰? 그거. 우울하신 분 있으면 그거 보세요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형 형 뭔데. 지금 자리 한 번에 나오거든요. 야 이거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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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냐. 아니 그러니까 이거. 광고를 한다고 하고 이 춤을 알려주셔가지고. 야 광고비 맞고 다운폼 했냐. 다운폼 심하게 하긴 했네. 멋있게 됐는데. 강훈이 이제 스타 될 춤도 되냐. 예 형. 도와주십시오. 강훈이. 강훈이 만들자. 강훈이 한번 할까요. 대기실에서. 대기실에서. 하하고 석삼이 형이 계속 강훈이한테. 왜 왜 왜. 야 이제 너 러닝맨 하니까.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줄 거잖아. 깜짝 놀랄 거야 깜짝. 아이 내가 여기서 어이가 없어가지고. 다른 세상이야. 너 만드는 거 얼마 안 걸려. 너 빨리 강아이 큰다. 프라이데이.